지금부터 현 사건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으로 전환합니다. 프로파일링? 까 하고 있네. 아유 지독한 놈. 단서 될 만한 거 참 없냐? 시간이 없어요. 영어 약자나 생년월일 뭐라도 쳐봐야. 살려주세요 제발. 말해 이 미친 새끼야. 어디다 숨겼어? 극단적인 공격자. 어미는 똑똑한 놈이야.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지. 내가 꼭 반드시 그 새끼 잡아준다.